30분이 방금 하란 말이야 남자가 뉴욕에서 보자 어 됐다 해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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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시작하면 안돼 해피 이 노래 해피 곤란하다 아 나 아직도 그 가사 할 걸 미치겠어 등골 브레이크가 어 여보세요 남자친구가 오빠를 싫어해요 오빠 없이 못살아요 남친 없이 살아도 그러지 마세요 남자친구가 저 때리러 오겠다 달려라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자연스러워 형 생일 축하해요 어 그래 고마워 형 왜 사랑해요 아 그래 고맙다 왜 말을 안해요 말을 안해요 아이 고맙다 아 말을 한번 해줘야겠다 됐어 말을 한번 해줘야지 나가지 그런거 안달라지 말을 한번 해줘야지 그래 사랑한다 갈게요 형 근데 뭐라고 해서 안들렸어요 아이 사랑한다고 문을 주장당 욕도 안하고 문을 elle 욕도 나 안나는데요 문을 문을 고마워 문을 문이 안 좋다 안하는데 안하는데 그래 지르코늄이 있는데 뭔데 그게 있어 과학 안 배웠어 한 시간 동안 되게 열심히 풀었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알고 있는지 알아요?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거를 끝말잇게 하려고 다 이겨버리려고 내가 다 연속해 비비지 저희 라이브에요 혹시 네 라이브에요 안녕하세요